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백화드민주 김독돈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제가 이 소방차죠 소방차 미니소방차인데 요번에 좀 수리가 들어왔어요. 여기 가까이 좀 오보십니다. 안에 지금 시동을 걸기 위해서 기름통 하고 달았는데 안에 CVT, CVT 집 플리를 벨트까지 싹 교환을 했습니다. 신품으로 교환해 가지고 축대하고 샤프트하고 거기 와셔, 너트까지 가공을 해 가지고 조금 견고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도 지금 아직 조립이 안된 상태고 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동 제가 밟을 테니까 벨트 있는 부분을 찍어주세요. 자 이렇게 해서 차량이 완성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서 출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리고 싹 한구리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세요. 자 한번 찍어주시고 자 한번 찍어주시고 자 해서 제가 이제 시동을 한번 해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차량을 잘 손을 봐 가지고 이제 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방 미니 소방차니까 제가 이제 불 끄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불 끄러 자 불 끄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불 끄러 자 불 끄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불 끄러 자